보살은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중생을 대표해서 여러분 명상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보세요. 중생을 대표해서 앉아있고 중생들 노루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대표로 우주를 지키기 위해 아이언맨처럼 중생을 대표해서 앉아계십니다. 내가 밀리면 우주도 끝장난다 하는 각오로 앉아서 내 우주에서 부처님 계신가 부처님하고 일단 접속한 다음에 여러분의 애고가 부처님하고 접속한 다음에 부처님의 관점에서 이 사바세계의 모든 탐진치의 출렁임을 관조하고 있다가 육바라밀로 제압하시라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힘을 키워서 제압하셔요. 내 마음이 진정되면 또 우주에서 한 건을 내가 한 번 또 막았다. 한 건을 해결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감정호감이 내 생각감정호감과 다를까요? 질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부처님도 똑같아요. 그 생각감정, 그 생각, 그 감정, 그 오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우주의 생각감정호감을 대표해서 여러분이 지금 관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층에서 우주를 구하신 겁니다. 우주를 경영하고 우주에서 정토를 개척하고 확장하시는 거를 여러분 내면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날마다 하고 계셔야 돼요. 옆에 누가 있건 없건 나는 내 우주를 항상 관리한다. 그 관리력이 되신 분들은 힘이 커지면 카르마 경영의 달인이 되시면 이제 다른 중생들의 우주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선한 영향력을 줘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우주에서도 정토가 승리하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건 말건 나는 그 모든 걸 내 우주의 문제로 알고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자기 우주밖에 경영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을 도와주죠. 제가 여러분을 도와서 참날을 만나게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 도와드리는 거 맞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제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을 지금 제 생각감정 오감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저는 제 마음에 나타난 대상들을 제 마음의 경영법대로 육바람의 경영법대로 제 마음을 경영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도움드린다는 게 뭐로 도움드립니까? 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대할 때도 제 마음에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잘 작동하게 계속 제 마음을 관리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우주를 경영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신경 쓰실 일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내 우주 경영 잘하자예요. 그러니까 내 우주만이 아니라 내 우주를 경영을 잘해서 다른 사람 우주를 돕자예요. 내 우주가 망가지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날 도와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이 보살이 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